네 안녕하세요. 서연입니다. 제가 오늘 일하러 잘 부르는데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롤 만들거냐면 제목이 서연의 아무거나 만들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왕관을 만들려고 합니다. 준비물은 종이 연필 샤프 가위 입니다. 그러면 이제 만들어볼까요? 이제 먼저 동그란색 블랙을 만들어볼까요? 글따크 이거 이정도는 그려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갈리로 잘라야 돼요. 근데 원래 이거는 일회용 접시로 해야하는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. 잘라주신 다음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. 안 맞을 때는 가위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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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잘라주세요. 그렇지. 딱 맞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됐죠? 이렇게 하고 샤프는 느낌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잘 먹고 좋다 반쪽, 하트 반쪽을 그려주세요 작게 하든 크게도 되는데 너무 크게 하면 작게 될 수 있어요 원거리 이렇게 여기 조금만 남기고 여기 조금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이렇게요 남기고 그 다음에 펼치면 돼요 펼치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세우면 됩니다 그 다음 풀로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세우면 이제 망간 끝 근데 이제 안 세워질 수도 있어요 아 맞다 풀도 준비물이에요 장례 근데 이거 이제는 우리가 안녕해야 할 시간인가 음 제가 한번 어릴 적 이거 실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너무 그냥 떠나기 아쉬워서 짜잔 저의 과거에요 7살 때 그럼 우리 이제 안녕 안녕 미화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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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